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조선시대 전라남도 지역에 소름끼치는 실화괴담 옛날 조선시대 전라남도의 꽝꽝나무라 불리는 상록관목이 많이 자라는 한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는 봄의 농사일을 하기 전 주변 들판에서 잡초를 태우는 들불 넣키라는 전통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매해하던 들불 넣키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제 막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어두운 마을 한 구석에서 갑자기 어떤 그림자가 춤추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란 젊은이들은 사람이 있다. 라며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다소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사방에서 다가오는 불 가운데서 크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야속을 하기 위해 누워 있었는데 하필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소란한 와중에도 불은 들판을 향해 점점 옮겨 붙으며 더욱 크게 번졌습니다. 맹인은 이놈들 내가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불을 붙였구나 라며 크게 붕괴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젊은이들은 뭐라고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하다니 그렇게 죽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죽여주마 라며 가지고 있던 불을 맹인이 서 있는 주변에 던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 주변이 불로 둘러싸였고 맹인은 불의 저항에 도망치려 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 불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뜨거워 타 죽는다 라며 고통을 이기지 못해 뒹구는 맹인을 보고 잔인하게도 젊은이들은 샘통이라며 즐거워했습니다. 감정이 엇갈린 것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살인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맹인은 어느새 화상에 괴로워하며 결국 땅에 쓰러졌고 그의 얼굴은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마을 젊은이들이 다 타버린 시체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갑자기 그가 번쩍 눈을 뜨며 젊은이들을 노려봤습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 눈은 매우 뿌연 상태였습니다. 새까맣게 탄 얼굴에 하얀 눈이 번뜩이며 나는 여기서 살해당했다. 아무 죄도 없는데도 죽임당했다. 절대로 잊지 마라. 지금부터 구대 너희 일족의 눈을 빼앗을 것이다. 구대를 저주해주마.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힘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은 완전히 타버렸으며 전신의 지방이 불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끔찍한 몰골을 본 젊은이들은 새삼 공포를 느끼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그 맹인의 말처럼 실명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들불 넣기를 한 젊은이들 본인은 물론이고 주위의 가족들까지 멀쩡했던 눈이 멀며 맹인이 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멀쩡한 다른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변의 용화단은 무당이나 명망 높은 스님을 초빙해 왔으나 그들도 마을에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더니 자업자득입니다. 원한이 너무 커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만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 마을에서 실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해 맹인만이 남은 마을이 되어버렸고 마을 전체가 쇠퇴해버렸다고 합니다. 일본의 팔척귀신 저희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고등학생 시절 고향에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고향은 현재 저희가 사는 집에서 차로 두 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데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고향은 일반적인 농촌이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도심의 학교 기숙사에 살고 계셨습니다. 오토바이를 탈 수 있게 된 후에는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만 되면 혼자서 할아버지 댁에 자주 놀러 가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당시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놀러 오시면 어서 와라 하고 기쁘게 반겨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그곳을 방문한지는 이제 15년 이상이 되셨는데 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는 막본방학 기간이었고 날씨가 좋아 부모님 댁에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아직 춥긴 했지만 퇴마루는 햇살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고 거기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포포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기계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타금 반타금 어느 쪽도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정원 울타리 위로 모자가 보였는데 모자가 울타리 위에 놓여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자는 그 상태 그대로 옆으로 이동했고 모자가 울타리가 갈라진 쪽에 도달하자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 여성은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울타리는 2미터를 넘는 높이였습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 머리가 보인다니 대체 얼마나 키가 큰 거야 라고 생각하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계속 이동하더니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키가 엄청 큰 여자가 높은 굽에 부츠를 신었거나 굽 높은 구두를 신은 키 큰 남자가 여장을 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할머니 하아버지께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아까 엄청 큰 여자를 봤어 여장 남자인가? 라고 말했을 때는 그래 이 시골에 그런 사람이 있나? 도시에서 온 사람인가? 정도의 반응 뿐이었지만 울타리보다 키가 컸어 모자를 쓰고 있었고 포포인지 뭔지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했어 라고 말한 순간 두 분의 움직임이 딱 멈추었습니다. 그 이후 언제 봤냐? 어디서 봤냐? 울타리보다 얼마나 컸냐? 편한 듯한 얼굴로 할아버지가 질문을 퍼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떨면서 질문에 대답하니 할아버지는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리셨고 복도에 있는 전화기로 가서는 심각한 얼굴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다 지문이 닫혀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떨고 계신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통화가 끝난 후 돌아오자마자 오늘은 자고 가라 아니 오늘 돌려보낼 수 없게 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건가 생각했지만 딱히 떠오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보며 여보 뒤를 부탁해 난 K씨를 데리고 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트럭을 몰고 어딘가로 가셨습니다. 할머니께 무슨 문제냐고 조심스레 여쭤보니 네가 팔척님의 마음에 들어버린 게야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해주실 거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더듬더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주변에는 팔척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팔척님은 키 큰 여자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팔척 정도 되는 키이며 호포하고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웃음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이기도 하고 예복을 입은 높아거나 농작업 복차림의 중년 여자이기도 하는 등 보이는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여성이면서 키가 굉장히 크다는 점과 머리에 무엇인가 뒤집어 쓰고 있는 점 그리고 기분 나쁜 목소리라는 특징은 모두 같습니다. 아주 옛날 여행자에 쉬어왔다는 소문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마을의 지장보살에 의해 봉인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팔척님 마음에 들면 며칠 내로 죽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팔척님에 의한 피해가 나온 것은 15년 정도 전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장보살에 의해 봉인되어 있다가 무슨 의미냐면 팔척님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경계에 지장보사를 모셔놨다는 것입니다. 팔척님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인데 지장보살은 동서남북을 경계로 마을 4곳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치하게 된 이유는 주변 마을과 어떤 협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수리권 우선이라든가 팔척님의 피해는 몇 년부터 수십 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유리한 협정을 맺는다면 뭐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버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한 노파를 데리고 돌아오셨는데 노파가 아버지를 보더니 정말 난처하게 됐구먼 일단 이걸 가지고 있으렴 K씨라는 노파는 그렇게 말하며 부적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K씨는 할아버지와 함께 2층에 올라가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아버지와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까지 따라붙어서는 화장실 문을 꼭 닫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쯤 되자 아버지는 이거 정말 큰일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뒤에 어른들에게 불려 2층에 어떤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창문이 전부 신문지로 가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으며 방의 내 구석에는 정화용 소금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게 있었고 그 위에 작은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 어디서 가져온 건지 우강이 두 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진다. 알겠니? 내일 아침까지는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 나도 할머니도 널 부르지 않을 거고 말도 걸지 않을 거다. 내일 아침 7시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이 방에서 나가지 마라. 7시가 되면 너 스스로 나오면 된다. 집에 연락은 해둘 테니라고 할아버지가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말해준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부적도 꼭 내 품에 지니고 있어야 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렴. 이렇게 K씨도 말씀하셨습니다. TV를 봐도 된다는 말을 켜보았지만 보고 있어도 집중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가 주신 주먹밥이나 과자도 먹을 기분이 들지 않아 그대로 방치한 채 이불 속에 들어가 한참을 그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잠깐 잠이 든 것 같았는데 눈을 떴을 때 심야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아버지는 시계를 보니 오전 1시가 막 지난 때였습니다. 안 좋은 타이밍에 일어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의 창문을 콩콩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돌 같은 것을 던지는 게 아니라 손으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바람 때문에 소리가 난 건지 누군가 정말 두드리고 있는 건지 확실히 판단할 수 없었지만 무의식 중에 바람 소리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진정하기 위해 물을 한 잔 마셨지만 너무 무서워서 TV 소리를 크게 올려 일부러 TV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괜찮으냐? 무서우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단다.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문에 가까이 다가간 순간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왜 그러냐? 이쪽으로 와도 돼. 할아버지 목소리와 많이 닮았지만 이 목소리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왠지 그런 기분이 들어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문득 방구석에 정화용 소금을 보니 소금의 윗부분이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재빨리 불상 앞에 앉은 뒤 부적을 꼭 쥐고 살려주세요라고 무의식 중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목소리가 들리며 창문 유리가 쿵쿵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밑에서 손을 뻗어 창문을 두드리는 광경이 상상되어 무서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불상에 대고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긴 밤처럼 느껴졌지만 아침은 찾아왔고 TV에서는 어느새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시간은 분명히 7시 13분. 창문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와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잠들었든지 기절한 모양이라고 생각했고 주변을 둘러보니 소금은 더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본인의 시계를 확인하니 거의 같은 시간이었고 문을 연이 걱정스러운 얼굴에 할머니와 K씨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래층에 내려가니 할아버지가 얼른 차에 타라 하셔서 정원에 나가보니 커다란 밴이 한데 보였고 정원에는 남자들 몇 명이 있었습니다. 구인승 밴에서 아버지는 정중앙 자리에 앉혀졌고 조수석에는 K씨가 앉았으며 정원에 있던 남자들도 전부 차에 올라탔습니다. 총 9명이 차에 올라탔고 팔방향이 전부 막힌 형태였습니다. 정말 큰일을 겪었구나. 많이 신경 쓰이겠지만 지금부터는 눈을 감고 아래만 보고 있어라. 우리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너에게는 보일 수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눈을 꼭 감고 있어야 한다. 오른쪽에 앉은 50대 정도 되는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트럭을 선두로 아버지가 탄 밴이 따라갔습니다. 두 자동차는 느린 속도로 나아갔고 아마도 20킬로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K씨가 여기가 고비다라고 말과 동시에 연불 같은 것을 외기 시작했는데 또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K씨께 받은 부적을 꼭 쥔 채들은 대로 눈을 감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째선지 모르지만 실눈을 뜨고 밖을 잠깐 봤는데 아버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하얀 원피스 그것이 차에 맞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넓게 다리를 벌리며 걷고 있는 건가 생각했고 머리는 창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 것인지 머리를 내리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는 헉하는 소리를 냈는데 보지 마라고 옆 사람이 말했습니다. 서둘러 눈을 꼭 감고 다시 부적을 꼭 쥐었는데 콩콩콩하고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타고 있는 사람도 짧게 어라던가 으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것이 내는 소리는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K씨의 연불에 힘이 들어갔고 드디어 목소리와 소리가 멈췄다고 생각한 순간 K씨가 잘 빠져나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주변의 남자들도 다행이다라며 안도했습니다. 자가용이 넓은 길에 멈추어섰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른 남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을 때 K씨가 부적을 꺼내버라라며 다가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꼭 쥐고 있던 부적을 보니 전체가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K씨는 새 부적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 기숙사로 돌아갔고 오토바이는 며칠 뒤 할아버지와 근처 이웃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 친구 중 하나가 8척님 마음에 들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8척님의 마음에 든 탓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벤에 탔던 남자들 모두 할아버지 가문과 관계 있는 사람들로 멀긴 하지만 아버지와 친척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차를 몰던 할아버지 뒤를 달리던 아버지는 피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8척님을 속이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고 했습니다. 8척님을 속이기 위해 혈염 관계인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 했지만 바로 7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밤보다 낮이 더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한밤중에 방에 가둬놓았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대신할 각오였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마을로 다시는 오지 말아라고 강하게 충고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듣기로는 8척님의 피해를 받는 사람은 성인이 되기 전인 젊은 인간 그리고 어린이가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어린이나 젊은 인간이 극도의 불안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아는 사람 목소리로 말을 걸면 금방 마음을 열어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10년이 지나고 그 일을 차츰 잊어갈 즈음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향 마을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8척님을 봉인하던 지장보살을 누군가 부숴다. 심지어 너희 집으로 통하는 길 쪽에 지장보살이 그곳에 거대한 검은 손자국 같은 게 있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된다 라는 할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와 K씨는 그 당시 2년 전에 돌아가셨고 당연한 일이지만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가 마을로 돌아와서는 난든다는 것이 유언이셨다고 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버지의 장난이거나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얘기해 주시는 내내 아버지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옛날에 본 그 키 큰 여자 8척님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특별히 나한테 뭔가를 하지는 않고 그저 웃기만 하고 있단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냥 뭔가 적응되는 것 같다. 지금 나는 옛날에 차던 팔찌를 안 차고 있어도 아무 일이 없어. 혹시 모르니 너에게 이 부적을 주마. 간혹 8척님이 너를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어서 말이다. 너한테 아무 일 없길 바라는데 고향 마을에서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팔찌를 주셨습니다. 진짜로 믿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8척 귀신은 키가 8척 242cm 정도 되는 여자 귀신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전통 요괴인 고녀 또는 야마온나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마도의 해안괴담 옛날 일본의 대마도 해안가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부는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로 생계를 유지하며 아내와 두 아이를 부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부는 바다에서 희귀한 보라색 조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조개는 빛을 반사해 오색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어부는 그것이 큰 재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조개를 집으로 가져온 어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조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조개의 신비로움에 감탄했고 어부는 조개를 팔아 큰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어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은빛 머리카락과 보석 같은 눈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어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그 조개는 바다의 신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입니다. 그 조개를 돌려놓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어부는 잠에서 깨어나 꿈을 곱씹어 보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개를 팔아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어부는 조개를 가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밤새 바닷물이 마을로 밀려들어와 집들이 물에 잠기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어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조개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어부는 조개를 팔기 위해 여러 상인에게 보여주었지만 이상하게도 누구도 그 조개를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개를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부는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다시 꿈속에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 엄숙한 표정으로 어부에게 경고했습니다. 조개를 돌려놓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큰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어부는 잠에서 깨어나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조개를 돌려놓으면 그가 바라던 부와 명예를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어부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를 기다리는 것은 풍부한 어양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배가 갑자기 큰 파도에 휩쓸리며 뒤집혔고 어부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어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조개를 돌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었지만 여전히 그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어부는 세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아니라 바다의 신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는 거대한 파도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보물을 훔친 죄로 너와 내 가족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바다의 신은 어부에게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어부는 잠에서 깨어나 비로소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개를 돌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어부는 가족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조개를 바다에 돌려놓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응원하며 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어부는 조개를 들고 바다로 나갔고 조개를 처음 발견한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개를 바다에 던지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순간 바다가 잔잔해지고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어부는 바다의 신이 그의 용서를 받아들였음을 느꼈습니다. 어부는 집으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어부는 조개를 돌려놓은 이후로도 바다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그의 가족은 더 이상 불행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신에게 감사하며 남은 생을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대마도의 해안가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고 어부의 이야기는 교훈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바다의 신을 존중하고 자연의 법칙을 어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 바다를 더욱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의 영혼의 산 아주 오래 전 중국의 한 산속 마을에 신비로운 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산은 영혼의 산이라 불렸으며 사람들은 그곳에 신령들이 거주한다고 믿었습니다. 영혼의 산은 우거진 숲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을 신성시하며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고 오직 특별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만 산을 찾았습니다. 영혼의 산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산에는 고대의 현자가 살고 있으며 그 현자는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인도하고 지혜를 전해준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자의 지혜를 얻기 위해 정기적으로 산을 찾았고 그곳에서 예언을 듣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 현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산속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은 모두 그의 영향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농작물은 시들어가고 물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산에 기도하며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고 무더웠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회의를 열고 영혼의 산에 올라가 현자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용맹하고 지혜로운 청년인 이유는 원로들의 권유로 영혼의 산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리우는 어렸을 때부터 산속에서 자라며 자연을 사랑했고 영혼의 산에 대한 전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의 신성함을 존중하며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산을 대했습니다. 리우는 영혼의 산에서 현자의 지혜를 얻어 마을을 구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리우는 출발 전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영혼의 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신비로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숲은 고요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리우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 있게 산을 올라갔습니다. 산을 오르던 중 리우는 다양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는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하얀 여우를 만났습니다. 여우는 리우를 보고 천천히 앞서 나아가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리우는 여우를 따라가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우가 이끄는 길을 따라가던 중 리우는 맑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계곡의 물은 크리스탈처럼 맑고 차가웠으며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리우는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곡을 지나 산을 계속 오르던 리우는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은 된 듯한 거목으로 나무 아래에는 고요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은 마치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서 리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리우는 연못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산을 오르던 중 그는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고 리우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고 동굴 안에는 빛나는 돌들이 있었습니다. 리우는 그 돌들이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느꼈고 돌 중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돌을 만지는 순간 리우는 강한 에너지가 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돌이 현자의 지혜를 얻기 위한 중요한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리우는 돌을 손에 들고 동굴을 나와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리우는 강한 기운을 느꼈고 그 기운은 마치 현자의 존재를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한 리우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 정상에는 작은 사원이 있었고 사원 앞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바위에는 고대의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리우는 그 문자를 읽을 수 없었지만 그것이 신성한 글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리우는 사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 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마을의 가뭄을 해소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바위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지더니 마침내 리우의 눈앞에 현자가 나타났습니다. 현자는 은빛 머리카락과 지혜로운 눈을 가진 노인이었고 그의 존재는 마치 빛나는 구름처럼 신비로웠습니다. 현자는 리우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용기와 진심이 나를 이곳에 오게 했다. 너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자격이 있다. 리우는 현자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현자는 리우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 너에게 지혜의 돌을 전수하겠다. 이 돌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밝히고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리우는 현자의 손에서 지혜의 돌을 받았고 돌의 빛이 그의 손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자는 리우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너의 내면에 있는 진실과 사랑이다. 너는 이제 이 지혜를 마을로 돌아가 전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한다. 리우는 현자의 말을 깊이 새기며 그에게서 받은 지혜의 돌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현자는 리우에게 축복을 내리며 사라졌고 리우는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리우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현자의 가르침을 전하며 지혜의 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리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고 그의 지혜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리우는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들을 이끌었고 그의 가르침 덕분에 마을은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뭄도 서서히 해소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를 따르며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리우의 지혜와 용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항상 진실과 사랑을 바탕으로 행동할 것을 가르쳤고 그의 가르침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영혼의 산은 여전히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얻은 지혜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리우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구손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리우는 평생을 마을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고 그의 업적은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으며 그의 지혜와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영혼의 산에서 얻은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찼으며 그는 그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리우의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한 지혜와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리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한 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리우의 이야기는 영혼의 산처럼 신비롭고도 깊은 교훈을 주는 전설로 남아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